하은이 방금 실곡을 부른 거거든요 다시 한 번 수고해 하은이한테 박수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하은이 자기소개 한 번 직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썸하은의 하하하 하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하은이 이번에 소스페셜 자기 앨범 처음 해본 거잖아요 어떤 거 같아요? 너무 노래가 우울할 때 들으면 뭔가 나도 모르게 신나는 노래 같아요 아 진짜요? 그럼 그 안에 또 피처링을 해주신 분이 있잖아요 그쵸? 네 그 요즘 그 남자분들이 다 본다는 그 도시 여부에 나오는 마이크로단 삼빠님과 삼빠님이 피처링 해주셨어요 삼빠는 무슨 뜻이에요? 아 그 마이크로단 삼빠님을 상촌이라도 부르기도 오죠 뭔가 애매하고 오까라고 부르기도 애매해서 삼빠라고 부르셨어요 나도 삼빠예요 아니 상촌이 하하하하 그래 알았어 그래 알았어 상처받았어 나 다음에 또 잊어먹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하은이한테 박수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모든 팀들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순서 함께 마무리를 좀 할 건데요 네 마지막 순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마지막 순서는 이제 끝으로 키즈앤댄스 쇼케이스 공연을 추간한 키즈플래닛의 정병섭 대표님과 이덕현 대표님의 마지막 인사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앞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